안녕하세요 2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EV6의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허프로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치명적인 결함인지 치명적인 실수인지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V6를 현재 타고 계시거나 구매 예정자 분들은 꼭 한번 이거를 정비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를 고소하든지 어쩌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 역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변호사는 바로 법무법인 화인에서 지금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딴 길을 건들지 저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하는 일이라면 허프로와 이 불구덩이라도 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제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토 유튜브 보고 기아 EV6 신차 결함에 대해 제보할 게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보 영상이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 검토 후 영상을 올려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 차량을 정비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볼트가 체결이 돼야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볼트가 다 빠져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분은 이 커뮤니티 어떻게 보고 이분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자기 차도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레몬뽕 문의가 오신 거죠 자 좀 더 이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출고된 차량입니다 지금 바퀴 체계가 이 두 개가 누락이 된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제가 뭐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퀴 부분에 이 나사가 이 볼트가 빠져 있다면 뭐 가다가 뭐 사실상 빠질 수도 흔들려가지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기아 자동차는 이 독일 생산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은 이렇게 자동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 노조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야 이 짝 안 맞으면 발로 그냥 툭툭 쳐가지고 그냥 맞춰버리고 그리고 일이나 열심히 하실 것이지 그 일하면서 유튜브 보고 이어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치명적인 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국토부 관계자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수입차가 만약에 이랬다면 국토부 바로 이 출고 정지 시키고 아마 난리가 났습니까 국토부 직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현토부 직원 같습니다 뭐 현대 자동차에서 월급 줍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런 안전사항은 정말 국토부에서 이 출고 정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겠습니까 현토부 직원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더 제가 이 강력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도 보겠습니다 기아 쪽에서는 볼트가 빠진 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빠진 볼트를 체결해주고 이 타이어 두 개를 교환해주는 쿠폰으로 이 마무리를 질리려고 한다 근데 이 허프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레몬법으로 이 차 바꾸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중대 결함이지만 이 하자 쪽으로 들어가서 이 3회 이상 돼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인정하면서도 빠진 볼트를 체결해주고 쿠폰 주는 곳을 마무리 지우려고 하는데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기아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4개 달라고 하십시오 2장 말고 이건 대사건입니다 제보하시는 말은 하지 마시고 찝찝하다 안 타고 싶다 하면서 꼭 4장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내용 또 보겠습니다 저는 출고시부터 볼트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인수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기아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타이어 4장이면 적당한 수준의 보상인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바퀴에 이 볼트가 빠져 있는데 이 안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과연 없을까요 본인들이 이거 타고 다니라 그러세요 가족들 다 태우고 이거 정말 큰일 날 수준의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또 답을 했냐면 차를 오래 타시나요 이거 모르고 만약에 타시다가 이 바퀴 빠지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이 볼트가 빠져서 바퀴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확인을 해본 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볼트가 있어야 할 곳에 이 움직이는 이 특히나 이 바퀴 부분인데 이게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아 쪽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허프로 말이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출고하고 나서 지금껏 이 3500km 정도밖에 안 탔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으면서 이 고속도로 탈 일이 없어 정말 살살 몰고 하루에 30분 이내에 운전하는 게 다 입니다 제가 그래서 큰일 날 뻔 하셨네요 현대 기아차 정신 차려야 해요 제가 이러고 보내드렸죠 이 차주분께서 다행히 운행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좀 괜찮았지 이걸 만약에 고속도로를 타고 막 이렇게 움직였다면 글쎄 이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좀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EV6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한번 열어보시고 이 볼트가 빠졌으면 바로 이 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보를 많이 주세요 앞에 제보 전화하고 메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보 주시면 허프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선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허프로는 이런 팩트 있는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제보 영상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